자, 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트로 과정보다는 곧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봤는데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간목분들은 지난번에 이제 달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개수라는 지장관에게 영향을 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계속 부모님께 의지하고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울타리를 강제로 내가 떠나야 되는 상황 아니면 그동안 의지를 해왔던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지원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외부 환경에 큰 방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혼자서 해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13일 을미일입니다. 월요일인데 청간에는 우선 겁제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월요일에는 빨리빨리 되지 않고 지체 지연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일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동료가 일이 늦고 또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준다거나 오전에 해야 되는 업무가 늦어져서 퇴근 직전까지 이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무관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월요일에 그 다음 14일 화요일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병신일인데 화요일이 정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간복이 놓입니다. 간복분들의 하시는 일 자체가 갑자기 팀이동, 팀 변경, 아니면 하시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강제로 손을 떼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나 장사를 갑자기 강제로 해산을 한다거나 강제로 접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른 다른 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 강제적으로 내가 개입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 화요일의 사건이 좀 클 거예요. 그 다음에 15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이고 정료일입니다. 청간에는 상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퇴직 환경에 간복이 놓입니다. 우선 본인의 일을 이제 본인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 일만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수요일 특히 오후 한 3시, 오후 시간대보다 이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부하 직원의 일로 상당한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윗사람이 아니라 내 아랫사람. 그러니까 반갑지 않은 상황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만나집니다. 반갑지 않은 상황. 유쾌하지 않은 상황. 내가 키웠던 사람에게 나에 대한 어떤 뒷담화를 듣는다거나 나에 대한 소문을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결국은 결론 자체가 아, 내가 배신을 당했구나. 아,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14, 15일 둘 다 그렇고요. 그 다음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 편재가 정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간복이 놓입니다. 목요일은 폭풍전 고요한 상황처럼 외부에 나가는 일이 생겨요. 외부에 출타, 출장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이제 아무래도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복잡한 업무는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일만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17일 금요일은 기해일입니다. 정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장생지 환경에 간복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나 어떤 동업자 내 뜻에 동조해주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 때문에 바빠집니다. 기분 좋은 바쁨입니다. 연락도 많이 오고 일손이 들어와줍니다. 내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이제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 18일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간복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토요일은 거짓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감춰야 하는 상황이고 대화 자체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화들이 나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좀 기분 상하게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좋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화가 서로 편의에 의해서 왜곡되고 좀 색깔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요. 토요일 흐름 자체는 그 다음에 19일 일요일을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 청간에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입니다. 우선 이 축일에 일요일에 아까 화요일과 수요일의 상황이 다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도움이 되지 않는 날이거든요. 이 날이 19일은 판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판단 실수. 오판. 내 아이에게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아주 좀 많은 돈을 준다거나 생각보다 아니면 축의 역할 자체가 임묘지인 내 경쟁자들 내 무리들을 끌고 와야 되는 부분인데 쓸데없는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SNS에 어떤 홍보글을 잘못 올린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이미지나 영상이 외부에 오픈될 수 있거든요. 신상 공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19일의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19일 일요일에는 인터넷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녹음 목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같은 이런 메신저 대화들 캡처해서 인터넷에 왜곡되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주로 주중에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외부 사람들 중에서 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안 좋은 형태로 대가품을 해준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배신을 당한다거나 섭섭한 일을 당한다거나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은세는 저의 해석을 참고만 해주시고 혹시 해석이 마음에 든다거나 다음주에 맞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게도 그리고 독자분들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을목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분들은 이번 주간에 흐름이 임수에서 개수로 영향을 받는 지장관 글자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을목분들이 이번 주간 내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일이 생겨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즉, 나 혼자서 좀 고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외부의 지원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위태위태한 부분을 버텨야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운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견디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의 을목들을 더 강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13일이고 을미일입니다. 청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양지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13일에는 누군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듣는다거나 또 새로 일을 하러 온 동료가 첫 출근을 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수동적인 업무, 누군가를 챙겨줘야 되는 일들 또 여유가 생기고 느긋한 상황에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만에 내놓지 않았던 메뉴를 실험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주변 반응들을 보기 위해서 시식회를 연다거나 이런 여유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일 화요일을 보겠습니다. 병신일이고 청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태지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내 밑에서 내가 키우고 있었던 부하직원 또는 나이가 어린 분들, 연륜이 떨어지는 분들 또는 여성분들 입장에서 자식에 해당하는 분들 또는 그동안 내가 계속 물심양면 키워왔던 어떤 커리어와 관련된 상황들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노력들이 결실을 조금씩 보는 상황이 14일입니다. 전체 해석과는 다르게 이렇게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 다음 15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정료일입니다.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절지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화요일이 결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는데 15일에는 성적 아니면 어떤 결과 또는 본인이 계속 투자를 해서 만들어온 결과물 이런 부분들이 드디어 이후의 환경제를 얻어서 졸업이 되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긍정적입니다. 수요일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지지에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입니다. 이제 목요일에 적극적인 방해를 받게 돼요. 본격적인 방해를 받게 되고요. 이 술토 속에서 식신이 지금 담겨있죠. 식신운동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될 건데 다른 선택 선택지가 얼마 없는 분들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어떤 과정을 하지 않고 건너뛰고 편법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거나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상황 민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매뉴얼 순서대로 응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다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안전사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매뉴얼대로 하거나 원래 해야 되는 부분에서 뭔가 빠졌다 그러면 보고를 통해서 그걸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편법이나 위법에 대한 상황들이 이 목요일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지 않던 길을 통해서 내가 출근을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하지 않던 행동을 해서 구설수나 해명을 해야될 수 있어요. 해명을 그게 목요일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1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회일이고요. 정간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사지 환경의 을목이 놓입니다. 금요일이죠. 이날 금요일은 멈추는 일이 있어요. 멈추는 일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긴다거나 아니면 해수가 뜨거운 물이거든요. 수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시설과 관련된 일이 있어요. 시설 관련으로 장애가 생깁니다. 물이 터진다거나 전봇대가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있던 일대에서 통신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17일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 속에 간목이 있고 인성으로 인해서 식상을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횟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을목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날 전기 부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되도록 좀 단속을 하셔야 되세요. 안팎으로 그 다음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마침 또 주말이지만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죠. 을목분들 중에서도 불이 많은 상황이라면 이날 굉장히 호조를 볼 수 있어요. 좋은 쪽으로 방향이 틀 수 있는 거죠. 불이 많아서 힘들었던 분들 불이 많은 을목분들 그런데 그 나머지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의 상황 자체가 그다지 반가운 글자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 식사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숙식을 이제 희생을 해서 대가를 제공을 한다거나 노동력을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장이라던가 짐을 대신 들어준다거나 운전을 해서 먼 거리를 돌아서 그 사람의 집 앞까지 태워다 준다거나 그런데 대가 같은 건 그다지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기름값을 보태라고 현금을 보태주는 일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19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외부에서 도움받을 일이 생겨요.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기는데 이 축의 해석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본 부분이고요. 어쨌든 신금이 이날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요일에 예민해집니다. 집과 관련된 일일 수 있어요. 집이나 상가 여기랑 관련된 문제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일요일에 받으셔야 됩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콜센터 연결도 안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제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른다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일요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을목분들이 좀 고생을 하지 싶어요. 이번 주간에는 그런데 이제 운의 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운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 이런 해석이 있구나. 도깨비불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구나. 요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에 위에 있는 글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은 이제 달이 바뀌고 나서 주중쯤에 이번 주간 중에 병화가 개수라고 하는 지장관에게 영향을 크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이동운이 들어오고요. 방향을 전환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 이동이라는 것은 이동운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동 준비에 가까워요. 이동 준비 직장을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나는 이사를 나가는 이사를 당하는 거죠. 이사를 당한다. 이직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이 개수액이 밀려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누군가를 피해서 가는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날짜 13일의 을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미라는 환경지 자체도 인성에 당하는 목의 창고가 되겠죠. 병화분들께 우선 이날 하루는 긍정적인 하루가 되고 특히 윗사람들 직장에서 크게 도움을 받고 있던 상사 이분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혹은 조언을 듣기도 하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세금이라던가 또 공공기관의 기관으로부터 서류가 날라오는 일도 생겨요. 이제 14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신일입니다. 그래서 청관에는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고요. 이 신금 속에도 임수라고 하는 편관이 들어있죠. 편관을 달고 옵니다. 재화관을 달고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 화요일이 병화분들이 좀 근질근질한 날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 크게 두 방향입니다. 소수의 분들은 재화관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병화분들 중에서 특히 좀 뜨거운 목화기운이 많은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시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칭찬을 듣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목화기능 자체가 글자가 좀 적은 분들 가을 글자라던가 겨울 글자가 좀 많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 좀 컨디션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날이에요. 감기 몸살이라던가 으슬으슬 아프거나 또는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돌봐야만 하는 그냥 실속이 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15일 보겠습니다. 정료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재가 지지로서는 정재가 들어왔고요.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내 가족이나 친구나 또는 동료가 힘들어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모든 일이 간섭을 당하고 방해를 받는 그래서 이날부터 이제 이동에 대한 마음을 잡수실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이 굉장히 크게 지연되고 지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건을 시킨 주문건이 주문건이 굉장히 지연이 되거나 지체가 되는 상황 기약 없이 답을 기다려면 되는 상황이 바로 15일입니다. 이제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요. 수릴일이라는 이 환경지 자체가 병화가 깜빡깜빡할 수 있는 날 중 하나거든요. 바로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상황이고요. 판단력이 16일 목요일에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망증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물건이나 영수증 지갑관리 꼭 잘하셔야 되시고요. 생각도 잘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른 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동도 막힙니다. 어디로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약속 같은 것들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할 수 수가 있어요. 취소를 당하는 거죠. 이제 1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회일입니다. 청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 되고요. 기회일도 또 따져서 보시게 되면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첫 간문이긴 한데 금요일이에요. 27일이 그런데 특히 부하직원 혹은 본인에게는 여성분들에게 자식도 되거든요. 내 부하직원 때문에 본인이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근무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방향전환이 이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 퇴사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지막 근무일 또는 믿고 있었던 사람들 믿고 있었던 동료나 회사에서 나의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계약이 종료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입니다. 그 다음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요. 이제 청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날이라서 퇴지환경에 놓입니다. 이제 토요일은 금요일의 연장선입니다. 대부분은 쓸데없는 돈을 쓴다거나 돈의 지출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속도 위반 같은 거 운전을 하시다가 학교 앞 이에요. 속도가 감속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많이 위반한 것도 아니고 30 정도가 제한 속도인데 40 정도에서 스티커가 발급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연치 않게 잠깐 나는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천천히 지나가기만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카메라에 찍힌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지출이 이어집니다. 쓸데없는 돈입니다. 어떤 단속, 위반 이 경금의 기운 때문에 경찰서에서 발급되는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19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축이라는 것은 이제 재고지가 되는 거겠죠. 병화분들은 일요일에 좀 편안해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드시고 식사 하시는 거 식사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집에서 쉬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축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동을 하시기보다는 어디 외출을 하시기보다는 거의 가급적 집에서 칩거하시는 방향으로 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꼭 나가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나가시더라도 야외 넓은 곳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축 자체가 건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건물 안에서 계속 하루 종일 보내시는 거죠. 상가 건물 안에서만 식사하시고 영화 보시고 모든 하루를 종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주 동안에 오는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거죠. 회사에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거래처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마무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증명을 한다거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직을 당하거나 이사를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일 자체를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화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주가 바뀌어서 정화일간 분들도 이번 주 중에 임수에서 개수로 영향받는 글자가 바뀌었어요. 우선 이 개수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하루하루 다르긴 하겠는데 정화분들이 살짝 어리석은 판단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과거에 과거에 어떤 실수를 반복하시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통적인 흐름이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유혹을 좀 견디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전개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을미일이 들어오는 13일의 상황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인성에 대한 창고가 이날이 되겠죠.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의욕만큼은 아주 백전만점이에요. 의욕이 아주 불타오르고 뭐든지 잘해볼 것 같고 그래서 계획 자체는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계획 의지 이런 부들은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인데 문제는 이 월요일에 이 미의 기운으로 인해서 정화분들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 14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 병신일이라서 청간에 겁제가 들어왔고 지지해서는 정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인데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어떤 외향을 꾸민다거나 또는 겉과 속이 다른 뉘앙스의 행동 패턴을 이날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 속에 임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연애사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연애사는 금방 꺼지는 연애입니다. 썸만 타고 끝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에서만 불타오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미혼인 분들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분들 같은 경우는 화요일에 물건을 사고 싶어서 쇼핑을 나갔는데 화요일에 그 물건을 집어드는 과정까지만 실천을 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결국은 그냥 과정만 생기는 날인거죠. 화요일은 결과까지는 가지 못하는 날입니다. 사람이 되든 물건이 되든 그러합니다. 이제 15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 정료일입니다.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는데요. 반가운 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반가운 손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유의 글자가 정화 분들께 무엇을 열어주냐 그러면 그 다음 계절을 열어주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안테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유가 묘를 끌어당기는 부분도 있어서 주로 인터넷 그리고 전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락이 이어집니다. 이날 소개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업적인 만남 또 직장에서 비즈니스 회의 온라인 회의도 있겠지만 주로 대면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업적으로 누군가를 소개를 해줬는데 그 소개를 받는 부분도 있을 것 이고 이날 만난 분들께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표하고 남자 여자를 상관없이 이 수요일에는 많은 미팅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요. 상관이 청강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독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장문의 글을 게시를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본인의 입장을 길고기 면담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술속에도 불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내가 대변을 하는 거죠. 이제 1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해일이고 청관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퇴직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분 좋은 상황이 생기실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상황은 내 일을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본인의 상황은 게을러져요. 제대로 좀 책임이 필요한 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끝 마무리가 좀 흐지부지해진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게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무리까지 꼭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변에 평판이 떨어질 만한 일이 생긴다면 17일의 상황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평판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18일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평관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우선 토요일은요 이것도 누군가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정화의 뜻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 사람과 외부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런 대화가 다음주에 돌고 돈다거나 아니면 이 장소를 피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어떤 모임을 갔었는데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장소에 갔었는데 무작정 모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도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맞대응하십시오. 맞대응하시고 아닌 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곡이 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19일 보겠습니다. 일요일이고 신축일인데요. 편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이 추길이기 때문에 재성에 대한 기운이 집약이 되는 재고지 환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정화분들께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믿고 따르던 사람이 나를 차단을 하거나 차단을 당하는 거죠. 차단을 당하거나 아니면 음 자신의 호의가 이 정화분들의 자신의 호의가 특정인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타인들과 얽히는 일들이 이번 주간에 벌어질 수가 있는데 주초에는 행복한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주중부터 뭔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개입이 많습니다. 제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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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은 적절한 상황에 대입해서 각자 응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운은 맹신하지 마시고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무토분들이 임수에서 개수로 지장과 영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방해받았던 분들 이 방해에 대한 인자가 사라집니다. 오랫동안 본인을 괴롭혔던 상사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구설설을 만들어냈던 직장 동료 또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어떤 업무가 업무를 바꾸기도 힘들고 퇴사만 이 방법이었다면 이제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오랫동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였다면 그 돈 문제도 이번 주간부터 조금씩 빛을 볼 거예요. 13일 월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겁제입니다. 쇠지 환경에 무터가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미 자체가 관의 창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터 분들은 우선 월요일에 월요일에 윗사람들로부터 윗사람들로부터 단체, 조직 여기서 혜택을 좀 입을 일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상황이 생기고 배려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 문제를 누군가의 누군가의 외부의 개입으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개입으로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오미에서 이렇게 흘러왔겠죠. 그 최종 라스트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 14일 화요일은 병신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부터가 놓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무효화가 되거나 무효화가 되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해왔던 분인데 잠깐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와야 되는 잠깐의 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번잡스러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5일 수요일은 정휴일인데요. 청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왔습니다. 사지 환경에 무터가 놓입니다. 이번에는 화요일의 상황에 이어서 처음에 했던 처음에 했던 내게 힘을 실어 주었던 어떤 약속 또는 구매권 거래권 문서들 이런 부분들이 가치가 무효화가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업을 작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월, 화, 수에 조심하셔야 되는 일들은 중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저장을 해놓으셔야 되시고 백업 다 저장을 하지 않아서 날아간다거나 아니면 오더를 받을 때 잘못해서 누군가의 한마디 실수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요일에 해프닝인 거죠. 어떤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 청간지지에 비견이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목요일에도 어떤 일이 생기는 과정인데 시원하게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뜸을 들여요. 지연이 되고 지체가 되고 그리고 돌고 돌고 돌아서 내가 처음 이렇게 띄워보내던 편지가 나에게 다시 부풀려져서 돌아옵니다. 해결이 안 된 거죠. 계속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월, 화, 수, 목 이렇게 이어지는데 특히 화, 수, 목 이 가장 강합니다. 다시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내가 받아서 또 다시 대답을 똑같은 답을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수가 있고요. 처음 찾아왔던 민원인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1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해일입니다. 겁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변화가 크게 들어옵니다. 이제 수술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 즉 어떤 누군가의 개입 외부의 개입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이 금요일에 13일에도 외부의 개입이 들어왔었고 도움을 받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7일 이 금요일에도 외부의 개입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피부에 마치 그 종기를 도려내는 것처럼 문제가 됐던 상황을 도려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조직을 강제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나에게 방해를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조직을 떠납니다.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어요. 제거가 됩니다. 그게 금요일입니다. 빠이빠이입니다. 이제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 보겠습니다. 청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가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이렇게 무토가 놓입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히 생계와 관련된 상황으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약속도 생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금전이라던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 19일 일요일은 신축일인데요. 청간이나 상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는 이 축일 이제 식상의 창고가 되는 상황이라서 토요일에 이어서 이제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웃을 일이 좀 생겨요. 특히 이제 해자축으로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이 주간은 무게를 따지자면 6대 4로 목요일까지가 조금 번잡스러웠는데 금토일이 아주 우슬들이 좀 많은 상황으로 기분 좋은 소식 느긋해지는 소식 또 배부른 소식 이런 것들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두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라고 골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택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전체 운세를 살펴봤고요. 무토 분들도 기분 좋은 한주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저는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이 기토인 경우를 꼭 봐주시고요. 이번 주간은 대설 이후로 기토가 달 자체도 받겠지만 임수에서 개수로 지장간의 영향을 바꿔서 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주중에 소수의 기토분들을 빼고는 거의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쓸데없는 에너지의 소모전 그리고 본인의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방해 작업들 방해 그리고 간섭 그리고 쓸데없는 이동 그리고 또 이제 지출 등이 이어집니다. 돈의 소모가 훨씬 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방해나 간섭 그리고 격한 이동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토 분들은 조금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 주관을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3일 월요일은 을미일입니다. 청간의 평관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짜가 되고요. 우선 이 위토의 날짜도 관의 창고가 되죠. 그래서 압축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회사나 또 함께 지내는 동료 그리고 사업체의 이 환경들이 나의 일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버거운 날입니다. 버겁고 또 잘해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 말실수 같은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에 댓글 쓰시는 상황들 있죠. 댓글로 분쟁이 붙는다거나 댓글로 어떤 사소한 감정 소모가 벌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맞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피해버리세요. 그냥 무시하거나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관대지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아가 좀 더 강해지는 하루이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본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내 입장을 내가 혼자서 억울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비나 구설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4일이죠. 화요일 병신을 보겠습니다. 청관으로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속은 또 임수라고 해서 정제가 숨어 있어요. 수균이 신유술로 해서 이어질 텐데 윗사람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것이고 또 목욕지 환경이다 보니까 또 목욕지 환경이다 보니까 매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매출 상승이 있고요. 그리고 좀 기쁜 일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목욕지 날이기 때문에 본인의 발언권에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의 말에 집중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보낸 메일이라던가 또 거래처에 이렇게 직접 응대를 하기 위해서 나선 전화통화 그리고 회의 참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날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손님들에게도 점수를 딸 수가 있고 또 주주들이나 또 본인의 동업자에게도 후한 평판이 생길 수가 있는 아주 기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정료일입니다. 화요일은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15일 수요일은 정료일이라서 청간에서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이제 기토가 놓인 날이거든요. 이날은 좀 종일 바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쁘냐면 어떤 이동 특히 장거리 장거리 출타 또는 쇼핑 같은 것도 이어질 수가 있고 식사 자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사 초대 또 예전에 같이 일했던 오랜만에 연락이 들어오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창에게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고 누가 결혼을 한다고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친구나 지인의 결혼 소식 이런 경조사 경조사를 초대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1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입니다. 청간지지 모두 겁제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하루이고 이날은 이 술이라는 환경지 자체가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의 창고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토분들이 한 번 더 좋은 하루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시게 되는 협업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수동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져요. 수동적인 업무 그리고 이 술도 속에도 정화가 있고 기토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운동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16일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4, 15, 16일이 대체적으로는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13일 2월 초가 해당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대체적으로 약간의 상승세입니다. 그럼 17일 금요일은 기회일이라서 금요일은 청간에는 비견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이 날 자체는 버거울 수가 있는 것이 해일이기 때문에 기토는 마음이 신숭생숭해질 수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서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방해하고 간섭하고 심지어 간단한 일조차 나에게 떠넘기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내가 퇴근을 해야 하는데 거의 퇴근 직전에 누군가가 곤란한 일을 부탁을 해온다거나 혹은 끊을 수 없는 민원전화가 들어와서 다 끝마치니까 밤 9시에요. 저녁도 못 먹고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일 금요일에는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일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녁쯤 금기운이 들어오는 저녁쯤에 욱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자제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어떤 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내 아이의 진로가 변경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본인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하시는 업무나 분야 이게 이제 바뀌는 상황이에요. 업무나 분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나쁜 방향이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이제 19일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신축일이라서 청관에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왔고 식상의 창고가 되겠네요.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짜 일요일 같은 경우는 기토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가셔야 된다거나 절을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종교활동과 다른 봉사활동을 하러 가신다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행위나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게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귀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약속 취소 또 공식적인 행사 참석을 취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라던가 본인이 내셔야 되는 이런 지혜로운 부분들이 방해를 크게 받아요. 대회 참석이나 아니면 오디션 경기 대회 여기 참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걸 취소를 하셔야 되는 방해를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연예인으로 치자면 MC를 보러 가야 되는데 큰 방해를 받아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번 주간은 기토들에게 기토들에게 전반적으로 간섭도 많이 당하고 주초보다는 주중과 주말로 향해 갈수록 방해 간섭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본인의 커리어의 간섭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 마무리만 잘 해내면 되는 상황인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엄청 혼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거나 쩔쩔맨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경금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주변에 금일간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제가 금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경금도 이번 주간에는 날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지장 영향을 받을 건데 이번 주간은 7일 내내 그렇게 지내라는 뜻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심을 하라는 것은 특히 건강 건강 부분에서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허리를 삐끗한다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다들 몸이 좀 다르잖아요. 추워지니까 건강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이번 주간부터 컨디션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동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리고 어떤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를 받는다거나 뭔가를 해명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을미일이 13일에 월요일로 들어와 있는데 청간에 정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있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요. 정재정인의 특히 정인의 환경으로 인해서 이 환경은 재고지거든요. 이날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존심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모두 십이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심하면 십이를 걸어오거나 귀인을 내가 복을 찾듯이 쫓아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려고 온 사람인데 막 몰아세워서 그냥 내보낸다거나 또 정말 귀인이 될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귀한 손님일 수도 있는데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한 관대지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결과 자체가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고 섣불은 판단 섣불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처음 장사하는 월요일에 열었는데 첫 번째 오신 손님이 어린 학생이에요. 그래도 진중하게 대해주시고 또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셔서 대접하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해진다는 것은 좀 섭섭한 일에 대해서 말을 받아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려고 이제 약간 아부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빈정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말과 행동을 여러 번 곰 씹은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그 다음 화요일 보겠습니다. 병신일입니다. 청간에는 평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건럭지 환경에 경금이 누이는 날이고요. 일 자체는 굉장히 잘 돼요. 불편한 일조차 잘 됩니다. 나에게 불편한 일 의무감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일 출근하기 싫은데 가야만 하는 출장지 이런 것도 다 잘 돼요. 말 그대로 결과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은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 병신일의 신환경 자체가 신자진 수혜운동을 하기 때문에 식상운동을 하기도 하고 식신에 해당하는 임수를 지금 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탁을 하지 않은 일 누군가가 요청을 하지 않은 일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사주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뢰가 들어온 제안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하는 게 제 맡은 책무니까 맞는 거지만 굳이 나는 커피 한 잔 하고 있는 친구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 친구의 사주를 내가 먼저 너는 뭘 조심해야 되고 너는 뭐 입이 방정이고 이런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 참 기분 상하는 일이죠. 괜히 나서서 괜히 사람들이 부탁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나서는 일 말 그대로 나쁜 말로 오지랖 떠는 일 있잖아요. 그건 14일 화요일에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적어놓을게요. 제가 부탁을 받지 않은 일 또 시키지 않은 일 누군가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화요일이고요. 이제 15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정류일이 들어왔습니다. 정류일이 들어왔고 청관에 정관이 들어와서 지지로는 겁재가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경급이 놓이는 날입니다. 좀 과격해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업무상의 말다툼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유 자체가 자를 갖고 있거나 시기 때문에 더 기문의 또 말을 하는 입을 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충돌 대립 이게 아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충돌이나 대립이 생길 수 있고 감정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업무상의 일인데 지나치게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정휴일 날 그래서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양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무시하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무시 이제 1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슨 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는 날입니다. 어려워하는 거죠.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려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가 사장님이다. 제일 최고 위치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좀 무게 있는 말을 하셔도 되는 거죠. 이 목요일날 연봉협상 아니면 내년에 어떤 사업 개간 또는 누군가를 지적을 해야 되는 좀 곤란한 상황 이런 것들을 목요일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7일 금요일은 기예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그동안 의지해왔던 부모님 아니면 본인이 모셔왔던 상사 회장님 이런 분들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어떤 뉴스가 터져서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가짜 소문이나 또는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생겨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17일에 금요일에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18일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들어왔고 정간에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그래서 화가 많아서 힘들었던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아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경금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나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타격을 받아요. 타격을 받아요. 이동을 하시다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같이 어떤 시비에 엮일 수도 있고 혹은 답이 없는 어떤 숙제에 걸릴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고 해명을 해야 되는 어떤 사건이나 범죄에도 연료가 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상황들이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내 돈을 쓰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날 희생을 하는 거죠. 이날 토요일은 전반적으로 희생의 운이 강합니다. 그 다음 1월 보겠습니다. 신축일입니다. 청간에는 겁제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임묘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입니다. 1호일은 이 해자축에서 건너온 이 에너지의 일전으로 인해서 모든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전주에 해결되지 않았던 내가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 답을 기다린 것이 그날 드디어 이제 답이 와요. 해외에서 이메일이 와야 되는데 들어온 부분이고 외국에 계신 분들도 제 운세방송을 들으시거나 상담도 많이 신청을 하시니까 꼭 한국에 있는 분들만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대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신축일 자체가 이 신금이 강해요. 겁제가 강하거든요. 속도가 느려지고 2시간 가야 될 거리를 4시간 가야 할 수 있고 특히 교통 도로 현황 도로에 나가 있는 분들 길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체 지연은 필수 이고 금이 강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에 인해서 내가 계속 줄을 서야 한다거나 대기를 해야 되거나 줄을 서서 지연을 당한다거나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사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팔아야 되는 물건들 예를 매매권 같은 거 중고 직거래 이런 것들도 좀 더 가격을 매겨서 팔 수 있는 상황인데 더 가격이 다운되는 상황 그래서 즉 19일은 전체적으로 결과 자체가 손해를 보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초보다는 주말로 갈수록 경건분들이 조심해야 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동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달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놨는데 1월 달 운도 조만간 매출 안으로 제가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담 중간 녹화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신금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주가 바뀌어서 신금 일간에게 영향을 주는 글자가 개수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금분들도 몸이 아플 수 있는 질병인자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장이나 사업장 혹은 본인의 가정사에서 어떤 해명을 해야 된다거나 오해를 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짜 을미일이 들어오는 월요일 보겠습니다. 정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와서 쇄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미토 자체 환경지가 바로 재성의 재고지가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월요일부터 이제 이 화해 이 관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수와 타협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협업 타협 그리고 협조를 얻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이 해야 되는 상황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일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도움을 같이 받습니다. 이제 14일 화요일은 병신일 입니다. 청관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지어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식상화 운동을 하는 날짜이기도 하고요. 제왕지 환경에 이렇게 심금이 놓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기운이 생기는데 문제는 몸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질병 일자에 노출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는 일적으로 많이 대립이 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상 특히 질병과 관련된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운동을 하신다거나 몸을 많이 쓰시는 예리한 직업을 가지신 경우에는 사소한 부상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15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정휴일이라서 청관에는 평관이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욕심이 커질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불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넘어와요. 내 일이 아닌 업무 경계가 좀 부정확한 일들이 넘어올 수가 있고 유의 글자로 인해서 자존심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계를 따지거나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정 대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은 아무래도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 무술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정의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에 대한 글자가 여기서 집약이 돼서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분들이 불편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일에 그래서 이 목요일에는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고 간극이 생기고 내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혼자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혼자서 방에 틀어박혀 있다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자택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 텐데 목요일에 누군가의 투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일의 결과가 아주 좋고 실적도 좋은 날이에요. 다만 인간관계에 있어서만은 조화가 잘 되지 않는 부조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7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기회일이고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신금분들이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금요일에 대한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메신저 대화를 누군가와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에게 유쾌하지 않은 대화창을 들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성적인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해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자체가 본인이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에 대한 해명 이런 것들이 금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자체도 좀 이제 난 한번 밥 먹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약속을 몇시 몇번 어떤 장소에 까지 잡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약속을 무시당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경자일 입니다. 그래서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장생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금일관 분들 중에서도 불이 원곡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좋은 흐름이 생기고요. 대다수의 분들 같은 경우는 동료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주로 직장 사람들이 되겠네요. 사업에 몸을 담그고 계신 동업자라던가 거래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일을 수습하러 다니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습하러 다니는 거 다른 사람의 일을 수습하러 다니는 거 내가 그래서 토요일에 바쁠 수가 있어요. 다음 주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인데 금요일에 안하고 누가 그냥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출근해서 그 사람 일을 다 끄집어내서 본인 스타일들을 다시 다 점검하고 다시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19일 일요일은 신축일입니다. 같은 글자인 비견이 이렇게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는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결정을 짓고 일요일에 구체화를 시키고 말로만 했었던 이야기들을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을 고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절차들을 일요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문서를 쓴다거나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준비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날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둘 다 굉장히 매우 매우 바쁩니다. 어쨌든 실속 없는 한 주가 좀 되실 것 같은데 신금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인 개인운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신청을 통해서 정확한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개수에게 영향을 받으실 텐데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서 비롯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원인될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사건 사고 또는 나와 관계된 것들은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 또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런 지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과 연관된 사건 사고에 내가 끌려다니는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분들만이 이번 주관을 좀 더 현명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13일 첫 번째 날 을미를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임수분들 지금 보시면 상관과 정관이 이렇게 지금 월요일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그리고 이 미라는 환경 자체가 식상에 대한 창고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상관정관이 들어온 이 월요일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아이디어가 넘쳐요. 공모전을 준비하시거나 오디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월요일에 아주 좋은 기획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기획 또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생겨요. 이 월요일에 그리고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날이고요. 일반인들에게는 월요일에 하시면 좋은 게 있어요. 치과치료를 받는다거나 피부과 시술을 저녁에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미라는 글자 속에 정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제대로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일 화열도 보겠습니다. 병신일입니다. 편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병신일 속에 이 신이라는 글자 속에 또 임수 글자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과 엮여서 인기가 이렇게 생길 날이에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인기가 쓸데없는 친구들 쓸데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쓸데없는 사람까지 괜히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어떤 소문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소문 조심 필요없는 공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채널 자신의 인스타그램 이런 거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은 일을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15일 수요일은 정휴일입니다. 이 수요일은 우선은 청간의 정재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이렇게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좀 멀리 떠나야 되실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묘가 유가 이 묘를 끌어당기는 반대에 있는 이 묘를 끌어당기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분리되는 일 또는 독립을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금전이나 환경에 있어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서울에 있던 분이 지방을 가셔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본청에 방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내가 전달을 받을 때 솔직하게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거짓 데이터 몇 장 서류가 빠진 것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자체는 대화를 하실 때 충분히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고지곳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분리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 다음 1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이고 청간지지에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고 이 수리라는 환경지 자체가 재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임수 입장에서는 외부의 인정을 좀 공로를 인정을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자신의 노력이 좀 헛수고로 끝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실컷 다해서 갖다 줬는데 다른 사람의 공로로 내가 가로채임을 당하는 일도 생겨요.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7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기해일입니다. 청간에는 정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이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금요일에는 임수분들이 이성과 관계된 이성과의 작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성과의 일 그리고 그 협업이 굉장히 잘 될 겁니다. 광고를 같이 촬영을 한다거나 연예인인데 계약 과정에서 이성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근데 내 힘보다는 타인이 좀 더 커요. 타인이 입김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결국은 나쁘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옥두각시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끌려다닌다 라고 외부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형태로서는 임수분들이 외부에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의 의견을 크게 따라주셔야 하면 됩니다. 이분들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더 이상 좋은 의견이 없거든요. 그분이 내시는 의견 다수 내가 일하는 부분이 내가 교사인데 여학생들하고 일을 한다. 그럼 여학생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금요일의 상황입니다.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내 머리에서 나오는 의견보다 상대방이나 상대방 다수에게서 나오는 의견이나 주제들이 굉장히 더 괜찮은 의견들이 많아요. 그 다음 18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자일이고 청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이렇게 겁제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발언에 굉장히 힘이 생기고요. 주체성도 강해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이날 임수분들이 타인에게 상처도 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직언을 하게 된다거나 직설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의 글자 그대로 제왕지 환경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말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토요일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싸움 언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 날 19일 신축일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임수가 도입니다. 그리고 이 축이라는 것 자체가 인성의 창고 역할을 하죠. 만약에 일요일에 어떤 테스트를 받으시게 된다면 결과가 상당히 괜찮아요. 결과가 상당히 괜찮고 컨디션을 비록 좋지 않다고 해도 일요일 자체가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시험 이라던가 공부 라던가 아니면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주를 준비하는 어떤 준비작업 자체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흐름에 막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흐름을 살펴보았 고요. 전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견을 그대로 맡긴다거나 내가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잘 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일면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꼭 이 파트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수일간 분들도 절기가 바뀌고 나서 주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받게 되는 첨관 에너지가 본인 글자와 똑같은 지장간의 개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수가 영향을 받게 되면 굉장히 힘이 강해져요. 줄기 자체가 쎈 물이 아니거든요. 개수라고 하는 겨울 글자 자체가 근데 하나를 더 포갠 1 플러스 1처럼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 말은 즉슨 철이 드는 거죠. 개수분들은 옛일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리고 본인의 지금 현재 고쳐야 될 점들 단점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리모델링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날짜 보겠습니다. 12월 13일 을미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식상에 대한 이 목의 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식상고 환경지가 되는 것이고 임료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13일이 월요일 이 환경 자체가 개수분들께는 가급적 겨울이 굉장히 강한 분들 일반 개수분들 중에서 겨울 글자가 좀 많은 분들 가을 겨울 글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유리해질 수가 있어요. 이 월요일에 나머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평관의 환경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웬만하면 월요일에는 계약이나 중요한 일들에 대한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급적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미라는 것이 승부수를 띄워주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수분들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거나 둘러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13일에 그럼 이제 화요일도 볼까요? 14일 화요일은 병진일이라서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신다거나 공부를 하신다거나 생각이 생각이 깊어지는 하루 중에서는 아주 최고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는 날이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는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15일 수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정휴일입니다. 청간에 편제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제가 화요일이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쨌든 청간 편제가 들어왔고 그리고 개수분들께 식무술로 이어지는 힘을 보태주는 더 강해지는 리모델링의 기운이 화 수 목으로 계속 힘을 실어다 줘요. 이 수요일에는 이 유금 자체가 우리가 말을 하는 입을 뜻하다 보니까 어떤 통보 또 조직에서 내가 발표를 하는 대변인 역할을 한다거나 대변인 역할 외부에 나가서 회의를 진행을 하신다거나 또는 어떤 박람회를 준비를 한다거나 또 팀장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타인의 일을 대행을 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16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술일입니다. 무술일은 청간지지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재고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활동이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환경지를 보시게 되면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요. 도움도 받고 선물도 받고 어떤 보너스도 들어옵니다. 연말 보너스를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를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 목요일에 외부의 인정입니다. 좋은 날이죠. 그 다음 17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기해일입니다. 일진으로 봤을 때 청간에는 평간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금요일을 보게 되면 우선 개수분들 입장에서 해라는 환경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을 이제 버리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이 금요일에 일을 버리는 상황. 즉 예전에 1년 동안의 어떤 통계를 모두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종합처리를 하신다거나 또 세금계산서 총괄해가지고 빠진 것들을 누락 없는지 또 살펴보셔야 된다거나 즉 검토하시고 이제 또 간목이라고 하는 상관을 이 환경에 품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시고 종합하시고 누락이 없는지 계속 빠짐없이 봐야 되는 그러니까 교열 잘못된 걸 고치고 지적을 하고 예전에 어떤 실수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과거의 일들을 조사를 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집니다. 그 다음 18일 토요일은 경자일입니다. 청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 됩니다. 개수 일관분들 중에서 불이 많다라고 하신다면 불이 많아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경자일이 굉장히 좋은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유료 회원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어쨌든 경자일의 상황이 이분들에게는 호조가 될 수가 있고요. 좋은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 문서 내가 낸 이메일 또 본인이 어떤 시험을 치게 됐을 때 경쟁에서 이기냐 지냐 이런 건 아니고요. 시험에서 성적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날이에요. 성적 자체가 다 잘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공부한 것에 비해서는 환경이 나무라지 않을 정도로 괜찮다는 거죠. 힘이 실립니다. 힘이 실리고 항변을 하러 가신다거나 어떤 구매권에 대해서 따져야 될 일이 생길 때는 28일이 길일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그 다음 19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신축일이고 정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문서에 해당하는 인성에 대한 이 창고지가 됩니다.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일요일은 말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실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의심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타인에 대한 지적이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온다거나 이 축속에도 개수가 들어있거든요. 얼어있는 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 특유의 영리함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가 있거든요. 묻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신중해야 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말고는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운을 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신청 통해서 정식으로 저랑 인연 맺어주시고요. 그리고 강의 관심 있는 분들은 기초강의 온라인으로만 모집을 하고 있고 소수정의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담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모집을 하니까 반드시 상담을 받아주시고 12월 말에 신청 마감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